좋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김광석씨 노래가 뭐 그런 것 같아요. 좋은 노래는 계속 들어도 좋은 것 같거든요. 계속 들어도.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예비씨 노래 만들 때 곡을 먼저 멜로디를 먼저 써요? 아니면 가사를 먼저 써요?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가사를 제일 먼저 쓰는 것 같아요. 가사를 먼저? 저는 사실 주로 멜로디를 먼저 쓰는 것 같은데. 그럼 가사를 먼저 쓰고 멜로디를 그 다음에? 네 맞습니다. 어떤 감정일 때 아니면 딱 특별히 어떤 걸 유도해서 가사를 생각해요? 아니면 순간순간 생각나는 걸 메모를 해나요? 어떤 식으로 써요? 가사? 저는 핸드폰 용량이 거의 다 메모일 정도로. 저도 메모 되게 많아요. 순간순간을 좀 놓치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. 메모하려고. 최근에 쓴 어떤 단어나 반말이나 어떤 문장이 있다면요? 저는 요즘 썼던 가사 중에 감당이라는 단어를 담은 곡을 썼어요. 뭔가를 감당하고 있나? 어떤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대사에서 나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대사가 있었는데 그 가사를 듣고. 해방일지였나요? 그해 여름날 이런 것 같은데. 그해 우리는? 그해 우리는? 아 그해 우리는. 저도 그 드라마 아무도 듣게 봤는데. 거기서 영감을 받고 감당이라는 주제로 가사를 쭉 내려 쓴 적이 있어요. 맞아요. 되게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영감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라이브를 들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? 박중은 님의 비와 당신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도 가사가 좋은 노래를 또 염두에 두고 준비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또 준비한 특별한 가사의 이야기가 있다면요? 가사 중에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되게 역설적인 그런 감정이 좀 뭐랄까 비오는 오늘날과 같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한 곡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. 자 그러면 라이브를 준비해 주시고요. 예비씨가 부르는 비와 당신은 또 어떤 느낌일지 많은 분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공개월에 계신 분들 청차 여러분들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